안녕하세요. 에이킹 갤러리입니다. 와우! 오늘의 영상은 최적의 감정을 연기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방법이 간단합니다. 신체 행동을 통해서 완벽한 감정 연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신체 행동을 통한 연기의 원리는 소련의 연출자이자 배우인 콘스탄틴 스타니슬라부스키의 심리, 신체, 행동,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니슬라부스키의 배우 훈련은 전기와 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스타니슬라부스키의 후기에 관련된 거고요. 이 후기의 연구에서 심리, 신체, 행동, 방법은 배우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신체와 심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심리, 신체, 행동, 방법은 배우가 상황에 맞는 신체 행동을 할 때 연관된 또는 연결된 감정과 생각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우는 무대이든 촬영장이든 일정한 동작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생각을 쉽게 몰입할 수 있고 같은 연기를 반복하더라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적절한 신체 행동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적인 자극과 외적인 표현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훈련과 연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스타니 슬라브스키는 배우의 작품 해석 능력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이 작품을 해석하는 최고의 방법은 주어진 환경에서 직접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우는 연습을 할 때에도 훈련을 할 때에도 대본을 손에 든 채 직접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활동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즉, 배우가 주어진 환경에서 직접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캐릭터의 동기를 파악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도 없는 신체 행동의 반복과 감정을 통해서 배우들은 캐릭터를 한층 더 가까워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카엘 체어, 스텔라 에들러, 샌포드 마이지너, 그리고 기타 등등등등 훈련 방법이 무한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찾아서 참고하시고 연습을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연습만이 답입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십시오. 그럼 아자 아자 놔쳐! 일단 아자 놔줘! 그리고 그 모ых에 있으신 비하실 사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